옆으로, 옆으로 셋. 아니, 그 대단체를 보고 옆으로. 전쟁하셨으면, 대단체를 깨닫니다. 자, 위대왕으로. 상장 제2024시 557호 유리야. 위의 어린이는 하급성들이 뛰어나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넓게 알리는 글로벌 리더로드의 자들을 합류하였기에 이 장점을 줘 칭찬합니다. 2021년 108일,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장 강혜영. 상장 제2024시 557호 유리야. 유리야. 상장 제2024시 557호 유아계의 왕성사호원. 네. 역을 준 것 같습니다. 상장 제2024시 569호 유리야. 유아계의 왕성사호원. 네. 역을 준 것 같습니다. 제2의 차량. 교장 선생님께 인사 네, 모두가 되세요 이어서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께서 투여하는 상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유학 1반 김규민, 유학 2반 이에서 엿 반성에 올라와주세요 2차 경기의 탭 김규민 앞으로 3차 제21-1호 유학 1반 김규민 위원인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널리게 하지는 글로벌 제조회에 자제를 명령하였기에 이 상승을 주어 선수합니다 2021년 1월 8일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 한순영 문짓 대신 드립니다 상장 제21-2호 유학 2반 이선현 내용원 청강을 받습니다 자제 최경 교장 선생님의 인사 네, 출발이 어디세요? 자 이번에는 어? 신간보류 한국지학교 이사장상 수현입니다. 여기 없으셨군요. 앞쪽으로도 서주시면 서전 주차가 있습니다. 문화생들 오늘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인 일반 이정후, 일반 은솔, 이왕 황성민, 일반 주 예술 반응 승리하겠습니다. 정서준, 황진민, 단혜림, 이민영, 송민기, 노주원, 박중혁, 황지후, 솔라동홍, 이명준, 박성민 반희림 학생까지 앞줄 서주고요. 남의 전엔 뒷줄 서주기 바랍니다. 앞줄, 뒷줄, 네, 들으세요. 비리미까지, 네, 앞줄을 들고요. 자, 뒤에, 네, 끊지 않게 조심하세요. 근데, 저의 교장선생님께 인사! 자, 교장선생님께서, 좀 앞쪽으로 가셔서, 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뱅크 쪽으로 가르치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정장, 2002년 시 초 1호 유아리 2만 2조 후 위혁인은 동행이 당장으로 학교 생활을 승진하였으며 풍마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기회 이 상생을 조언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8일 싱가포르 국제학교 2차장, 정호원은진 대신 드립니다. 표정장, 2020년 시 초 2호 유아리 1만 조은솔 내용을 생각합니다. 표정장, 2024년 시 초 3호 유아리 2만 4성미 내용을 생각합니다. 표정장, 2024년 시 초 4호 주 예스 내용을 생각합니다. 표정장, 2024년 시 초 4호 주 예스 내용을 생각합니다. 표창장 2024시 초-5호 유광인 이왕 정서준 내용은 등록하십니다. 표창장 2024시 초-6호 유광인 이왕 황진희 내용은 등록하십니다. 표창장 2024시 초-7호 유광인 이왕 황진희 내용은 등록하십니다. 합주 기출 학생들 자리 받으십시오. 표창장 2024시 초-8호 유광인 이왕 황진희 내용은 등록하십니다. 표창장 2024시 초-5호 유광인 이왕 황진희 내용 speakers 표창장 2024시 초-9호 유광인 이왕 황진희列 내용은 등록하십니다. 표창장 2024시 초-8호 유광인 이왕 황진희 내용은 등록하십시오. 유왕인 위반 여주원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표창장 2024-20호 유왕인 위반 박준혁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표창장 2024-20호 유왕인 위반 황제후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표창장 2024-20호 유왕인 위반 솔라노소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표창장 2024-20호 유왕인 위반 박성빈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표창장 2024-20호 유왕인 위반 학성빈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표창장 2024-20호 유왕인 위반 박성빈 내용은 등과 같습니다. 제세 차렷 제장 조상계의 인사 이로써 조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반임위 회장 싱가포르 반임위 회장 상욱수여입니다. 이왕의 왕 성해성 이왕의 왕 이승진 이재희 남상회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란하게 서주세요. 옆으로 나란하게 이제 차렷 교장소생필입니다. 교장소생필 성장 2020 50108 다시 1호 이왕인 일반 성해성 위어링위는 화석 성적이 뛰어난고 한국인의 우수석을 널리 알리는 글로벌 리드로트의 자켓을 감량하였기에 이 성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1년 1월 8일 징가포르 반임위 회장 윤덕창 대신 드립니다. 사 DoyK 박수 거겠죠? 성장 2020 0108 25 유아인 일반 이위지 내용은 증거와 같습니다. 상장 2020-20208-3호 유학년 2반 이승진 내용은 증거와 같습니다. 상장 2020-4호 유학년 2반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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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증거와 같습니다. 상장 2021-2호 유학년 2반 이재인 내용은 증거와 같습니다. 내용은 정보와 같습니다. 성장 2021-3호 유학년 1반 이가유 내용은 정보와 같습니다. 현재 세례야 교장 선생님께 인사 이어서 민주주택화 통일 장흥회의 싱가포르 지휘회장 수요일입니다. 유학년 1반 이해랑 유학년 1반 지민성 단사만 올라오세요. 세례야 교장 선생님께 인사 예를 들어 성장 2021-1호 유학년 2반 이해랑 위혁이는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널리 안이는 글로벌 리더스의 가세를 강행하였기에 이 상승을 주어 축하합니다. 2021년 1월 8일 민주평화 통일 장흥회의 싱가포르 지휘회장 최나은숙 대신 드립니다. 성장 2021-2호 유학년 1반 지민성 내용은 정보와 같습니다. 세례야 교장 선생님께 인사 이어서 싱가포르 반인녀석 매장상 수요일입니다. 교장 1반 임기현 2반 조혜리 1반 정선우 1반 송혜준 성장 2021-1호 유학년 1반 임기현 2반 위혁이는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성장 2021-1호 유학년 1반 임기현 2반 한국인의 우수성을 널리 안이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세를 강행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축하합니다. 2021년 1월 8일 상장 2021-3호 유학년 1반 정선우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상장 2021-4호 유학년 1반 송혜준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세례야 교장 선생님께 인사 자 내려가 주세요. 다음은 특별상 지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1학년부터 1학년까지 한번도 다른 학교에 옮기지 않고 6년동안 우리 학교에 제학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제학특별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유학 1반 진민서 맹승준 임기현 유학 2반 강선민 황지민 박준영 황지욱 나장혜로 올라와주세요. 1반 학교에 서고 2반 뒤 예명기이실까요? 네, 자리가 좁았어요. 1반 학교에 서고 2반 뒤에 신으세요. 1반 자명 학교에 서고 2반 뒤에 신으세요. 2반 학교에 서고 1반 제학특별당 제220-561호 유학 1반 진민서 2위 어린이는 6년동안 공교에 제학하며 학교에 대한 동지와 대교 지신 다른 어린이의 모공리 교육기에 대상점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1년 1월 8일 진가포르 한국제학회장 강혜영 제학특별상 제220-562호 유학 1반 김기현 내원 생명 так보됩니다. 제학특별상 제220-563호 유학 1반 김기현 내원 생명 같습니다. 1반 2반 다시 바꿔주세요.